영주봉화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4%의 찬성으로 파업안을 의결했습니다. 영주여객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임금협상이 결렬돼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결정을 앞둔 상태입니다. 노조 측은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추가수당 월 35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운송수익 감소와 보조금 삭감으로 영업적자가 예상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. 영주여객은 영주와 봉화에서 80대 시내버스를 운영 중이며 노조는 오는 수요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하면 바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